아 여러분 그리고 블리저드에서 그 뭐 하나 또 보낸 거야 아니 아니 상관문이 아닐까 존나 쨉깐한 거예요 아 쨉깐한 거예요 받아서 까봤거든요 뭡니까 이거 보내줬는데 아니 시발 엠룬을 보냈어 엠룬을 이것만 보냈어 시발 엠룬만 보냈어 이게 뭐야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자석이야 뒤에 뭐지 왜 이거 준 건지 난 모르겠네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검색해봤는데 식용자석이래 아 그래 식용자석이야 너 먹으렴 모노가 블리자드에서 스트리머 굿즈로 준 룬 33개에서 엠룬 하나가 빠져서 보냉죽어라는데 디아블로 룬만 들기서 구라치지 마세요 갑자기 오자마자 섭쇄라고 계세요 구라치지 마세요 그런 건 몰라요 아니 왜 이 엠룬만 왔지 백종원 세트로 받았다고 뭐라 쳐야 돼요 아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건 나도 받았어 시발 이건 있어 이거 이미 다 있어가지고 아니 왜 시발 이걸 줬지 이분이 엠룬만 없대 얘들아 모든 것에 엠룬이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해볼 때 모든 저걸로 다 줬는데 저걸 다 보내줬는데 엠룬이 없어가지고 하나씩 다 보내준 거야 그거 같다 내가 초장기 때 봤거든 그거 열고 나서 룬에 잘 모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와 나 천재네 엠룬아 고마웠다 버릴게 헬스장 가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체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딱 헬스장 가자마자 글로 썼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에고고 에고고 했는데 딱 어 무게 15다리 20다리 하고 있어봐 쪽팔린다고 헬스장 가서 10키로 꼽고 왔는데 이거 사람들이 비웃음? 사람 하나 다른데 아 안 비웃어 그거 10키로... 이거 헬스장 왜 와? 미안해요 안 끊을게 장난이야 어 장난이고 아무도 안 해 물론 보는 경우는 있어 존나 근육이 개쩔어 우와 싸우ła 싸우와 싸우수캌 이번 의사 종당토ish was미 미처리 소 웃기네 그거 아 이거 여운이 났네 리달 가자 병춘 났거든요 리달 한번 갈게요 고인이 생전 개천원 플레이를 안 죽었고요 아직 살아계세요 현존하세요 아직 현역이십니다 여기도 다행이야 다행히 점프 나와가지고 귀찮아 안 할게요 귀찮다 여러분들 뭐 할 거 없고요 귀찮아 왜 하고 있어 아 맞다 이 형 일주일에 두 번도 씻지 요즘 자주 씻어요 나가서 머리 자르려고 머리 자주 안 감으면 아줌마가 뭐래요 이거 병원 가보세요 얘 이거 분명히 피부병 이러면서 자꾸 뭐라 꼽주니까 이거 머리 자주 감으면서 머리를 신선하게 프레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캠 켜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캠 켜진 걸로 인식한다 캠 켜진 걸로 인식하고 머리가 꽤 깔끔하게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한다 됐잖아요 슈발 그리고 머리를 좀 근데 진짜 머리 좀 스포츠 머리로 깎아버려가지고 고민중이야 너무 길어 내가 머리도 야한 생각 많이 해서 머리가 빨리 자라며 진짜 나 이거 문제야 진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잠만 어 짧은 머리 요즘 스포츠 머리에 뭔가 트렌디한 머리가 뭐가 있어 얘들아 자 검색해보자 어 남자 짧은 머리 근데 이러면은 모델들이 나온다? 아니 남자 짧은 머리하면 왜 이런 모델들 존잘들이 나오냐고 어? 이게 문제라고 괜히 환상 가지면서 딱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존망해서 다시는 미용실 갈 용기가 안 난다고 이거 문제입니다 에? 진심으로 추천드렸는데 리젠트 어떤? 리젠트 펌이 뭐라고? 리젠트 펌 시X 리젠트 검색하자마자 나오는게 리젠트 펌 마감 실패 야 이거 강화 확률이 별로 안 좀 났나보다 뭐야 뭐야 형 히가시타카타 조스케쳐봐 내가 말한게 그 머리야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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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이거 뭐야 이거 존대가리 뭐야 이거 긴 무술 컷이잖아 우주야 아 마우스 마우스가 마우스 줄이 타이트해가지고 뭐지 했는데 우주가 있네 우주 우주 자네 우주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우주 보고싶으면 돈 자 우주 보고싶은 사람들 도네이션을 한다 한다 우주 보고싶은 사람 도네이션을 한다 한다 근데 지금 너무 예쁜데? 와 이거 놓치면 손해인데? 이건 개손해인데? 안 보면? 자 감사합니다 헬로 우주 우주 그래서 뭐해 우주 아 뭐야 내 얼굴이 왜 나와 아 뭐야 내 얼굴이 왜 나와 하하하하 아 우주 우주 하하하하 우주 우주 야 내 얼굴이 왜 나와 아 뭐야 이거 뭐야 왜 얼굴이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뭡니까 이거 쟨자 아 하하 아무튼 보여줬어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저 사기당했습니다 어제 카페 어제 방송에서 탈모 얘기를 했잖아요 탈모 얘기했는데 모덕아 진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누군가 상처받는다 이러면서 자기 탈모 이야기를 하면서 탈모 샴푸를 막 올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모덕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올린 거야 이러면서 효과가 검증돼 탈모 샴푸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래서 내가 했지 에이 탈모 아니네 탈모면 침대 시트에 우수수 떨어져야 하지 않아 했어 보니까 떨어진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 떨어질 게 남아있어야 말이지 상품 누가 선물을 준 거 나 쓸리려 없네 해가지고 치근함이 들어가지고 내 녀석 뭐 보냈다 맛있는 거 사먹고 머리털 막 이러면서 내가 나 네이버 페이 그걸 만 원 줬어 만 원 만 오천 원인가? 슈바 새끼가 아니라 컨셉이라고 이 씨바 새끼가 아니 걔 슈바 새끼야 야 너 와있냐? 나 너 때문에 연다 어? 다음날 너희 슈바 새끼야 너희 슈바 알람아 나 연다 안 되겠다 나 열어야겠어 어떻게 탈모를 사칭해 어? 하... 이거 이거 또 컨셉에 놀리려다가 탈모를 하고 인척 하...했는데 봤어? 내 메세지까지 있어 맛있는 거 먹어라 내놔 됐지 아니 내놔라고 내놔 빨리 이거 빨리 탈모를 사칭하네 야 넌, 넌 큰일났다 이제 어떻게 탈모를 사칭할 수, 야 아이고 사침비질렙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사진 신고한 거 좋아요, 예 만원 안 들어오면 변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머리 뜯으면 인정해줌? 병신이에요? 머리털이 더 소중해요? 아우, 하하하하 하늘 지금보다 탈모인에게 따뜻하신 머동님을 위한 사과 선물이 있는데 네이버페이 다시 돌려줬는데 받아줘요 싫은데? 작심 3일 했네 작심 3일은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3일 하고 딱 끝내는 거였나?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구유통이 좀 심해가지고 아, 쉬었다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 아 안 웃기고요? 네, 하나도 안 웃기고요? 아니, 안 웃긴데 여러분들이 막 우참한다 하니까 아니, 그냥 웃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가오상하네? 우참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완전 아이디가 틀짝 냄새나서 비꼬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우참한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이상하네, 갑자기 하나도 안 웃기고요? 영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열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님, 민교님 고맙습니다 민교님 고맙습니다 단발병? 와, 손실은 아쉽.. 이슈리언 캐릭터 아냐고? 그렌 좀 할게요, 크고 강력하니 아니에요 그저 머리 있어요 저거 합성이었어요, 에 아, 저렇게만 도네이션 하니까 수발 오해를 하시잖아 아니에요 민교님 고맙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존나 맛있는데 왜 대자와가 거기에 틈에 껴야돼 소레눈 이런거 소레눈은 맛있는데 야 대자와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일본에 봐봐 그거 도방복시로 봐봐 자와자와자와 어머어머어머 얘들아 했어 해냈어 내가 어제 3천명 있는데 이런 트립 쳤다가 아무도 안웃고 아 씨발 쌍였빠가지고 나 쭈댔다 쭈댔다 했는데 다행이야 어 웃겼어 봐봐 된다니까 이거 백스트님 감사합니다 오 뒷걸음질러 간다고 이거를? 와 이제 이런 게임들도 그렇게 나왔어 고인물들 아 뭐. 잠깐만. Roger 씨발 바라보면서 가야되는거 아니야? 오우 오우씨 깜짝아 이거는 오오오할Asia 허어 개문서 깨운다 아 미쳤내 아이 c 오와 기다리네 와 뭐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근데 좀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도망치다 한 번 싹 봤는데 저런 게 한 번 무서웠는데 이 씨바 새끼야 미안해요 아무튼 무섭네요 이렇게 길었네요 여기가? 뒤로 가는 게 더 무섭네 이럴 떨어지지 않아 이거 2 언제 나와? 챕터 2?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인기 미쳤어 저거 저 포피가 인기가 미쳤어 왜냐면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마다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 진짜 어제 마크 훈수 마려웠다니 감사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돼지고기 부어서 드세요 두 손 나무부터 오 뭐야 두 손 나무부터 뺐세요 돼지고기 부어서 드세요 그거 그러면 하는 거 아닌데 저거 드시라고요 정말로 멀쩡하면 몬스터들 다 없어져요 그리고 죽이셔서 TNT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바로 만들려고 주의 골든 결계가 필요해요 엔더월드 갈 때 잘 만들었다 채팅 좀 보시라고요 제발 채팅 좀 보시라고요 나는 너무 봐서 문제야 엄마한테 물을 거예요 채팅 좀 보시라고요 재민이 잔소리송이래 채팅 좀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는요 채팅을 너무 많이 봐서 문제야 그것도 지랄하는 채팅만 봐 트리기만 올라가 그럼 훈수 다 있고 알려주는 거 있는데 존나 못하네 그거 그거 니가 처음에 와서 뭐라 니가 뭔지 지랄 지랄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지요 봉인 봉니다 어쨌건데요 수박트리기님 고맙습니다 징뚜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긴 않아 throughput Then you do that 징뚜는You say 최근 남아 울고 싶어 히익 해왬 으흨 서사 correspondence 징뚜는 울거야 호호 허히 허 아 제발 이상한 병 좀 풀지마 공파리파 제발 제발 아니 그리고 원래 있는 대사에 왜 이렇게 맛깔스럽게 대사를 더 하시는데요 모덕님 아 그게 또 그 대사가 원래니까요 아 한두 번 안 해본 솜씨잖아 이거 아니 그 5분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어 아니 어 어 해요 나도 하기 쉽지 않은데 걸려가지고 제가 한거라구요 에 정말 스파링 아몬조 레전드는 아니더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몬조가 전에 말했듯이 그거잖아 용과 같이 해서 최종보스 히든 보스 미스터리 미스터리오스맨 와 나도 저거 돈 녹아내셨는데 히든 보스야 히든 보스 자 시리즈 전통의 히든 보스인데 난이도가 좀 쎄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요? 뭐야 데미지가 왜 뭐야? 저거 이상하네 가장 쉬운.. 님디드 닝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야 또 네 빼빼로 갔어요 빼빼로 어 빼빼로 왔죠 예 빼빼로 가가지고 빼빼로를 제가 네 자 보여드릴게요 빼빼로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여주세요 형 그냥 돈 주고 사놓고 받았다고 하는 거지? 미안한데 형 빼빼로 받으려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구걸질을 했어 그래 구걸하고 생겼어 이게 왜 추해? 그래 왜 추해 똘추야 어? 뭐 이런 거지새끼가 다 있어 아니 얼마나 어?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생일 축하해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 자존심 안 상하냐고 아 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Elgie 왜 구걸하고 있냐고 어?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자고 아 씨밑 모덕 얼굴을 왓workens 조리 사귀겠냐? 아어어어어어 에어어어어 아우, 아우, 아우 아, 예, 예, 어 아, 안 다르고 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 사람은 안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때에 따라서 달라요 어, 제가 펼 때는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은 것도 맞고요 국어란 것도 맞고요, 하지만 못 이르키야, 나니, 감사합니다 어, 오쇼오 극백호참, 극백호참 따라나따따나 따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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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공격증강 따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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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점, 혼점하세요, 시발 혼하라고요, 시발년아 쑥, 재료나 하겠다, 검정점 컴황님, 컴황님 도와주세요, 재료나하겠어요 따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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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걸라고요, 어 제 진우박 왜 드세요? 아 뭐 본 적 있나요? 진우박 떨어졌잖아요 왜 죽고 스페이스가 눌러서 자 아무튼 오늘 영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봤고요 오늘도 잘 봤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오늘 사천왕 드디어 포켓몬 레이그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 성적을 좀 아 제 포켓몬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은 초현몽 고 우주 최강 이렇게 3마리가 있고요 조금 레벨 조금 올렸어요 조금 올렸고요 좋았어 이걸로 한번 사천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포켓몬 레이가 잘 왔어요 이름이 충호네 사천왕 충호 잘 부탁드려요 벌레야 너 죽었다 개새끼야 너는 그냥 화연봉에 숨 마시면 죽어 들숨에 한 마리 날숨에 한 마리 싸워보자 화연봉 사악 아 뭐야 오우 예 다음 우와 이겼어 죽어야 너 개 X밤이구나 아니야 넌 그냥 벌레였어 아 모래먼지 좀 치워주세요 미세먼지 좀 왔다 어이 하ольш비반 새끼 짱구도 못내 극차판이 나올것 같은 새끼 오우 Play 섀도크루 최약세 중 세 번째에 이겼다고 마지막 자첨왕은 이기지 못할거다 아이 하체비방 새끼 짱그도 못 말려 극차판이 나올 것 같은 새끼 오오오오오?! 쉐도크로! 초자발이야!! 에이잉 약하네 무릎차기? 으아아아아아아악 안아픈데?? 안아픈데?? 아이 씨발 로우키 그만 안아픈데 설마 또 쓰진 않겠 안아픈데 너는 너는 이 비겁한 새끼야 너는 이 새끼야 너는 너는 이 비겁한 새끼야 너 넌 죽었다 샤드쿠르로 아니야 역시 철거는 물은 견뎌 씨따따따 개새끼야 너 이 씨발 샤드쿠르 죽여 벌레같은 새끼 허세비만큼 머독님 학창시절인가요 계속 맞으시네 역시 지금까지 3명에게 승리한 그 힘은 거짓이 아니라군요 당연하지 이게 진정한 슈퍼 포켓몬 마스터다 포켓몬 리그 챔피언 가자 뭐야 우와 우와 씨발 년아 왜 6마리야 이 개새끼야 화강돌 뭐야 돌멩이 돌멩이야 코르크 마귀 마귀 아니야 사지 절단 사지 분핵 오 효자스킹 좋아 좋아 밀루틱? 아 걔네 예예예예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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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왔다 형 전기다 열탕 뭐야 으어허gh 귀엽네 « 너 차례야?» 스파이크! 자식아! 견뎌! 자식아야 되지! 스파이크! 어! 밀어코트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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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너 이제 없지! 없지 이 개새끼야! 하하! 드디어 밀로디 잡았어! 개같은거! 어! 한카리아스? 드래곤은 드래곤한테!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상대하는거야! 가자! 10헐! 한카리아스가 비행기가! 아! 얘네! 프레셔! 공간절단! 드래곤 크루! 버티가 안아프잖아! 으아! 나쁠데! 좋아! 공간절단! 죽여! 죽일 수 있냐! 개새끼야! 고축해! 깨! 하하하! 하하! 하하! 샤리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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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하하! 여러분들 여기 뭘 올라오나요? 오! 뭐야! 오랜만에 여기 오는군 자 비주기 전당 등록을 시작하자 아 비켜 이곳에 새기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지만 남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너희의 추억이야 자 포켓몬리그에 힘겨운 시합을 모두 이겨낸 너와 파트너로 삼켜 써준 포켓몬들 킥키로 하자 서연몽 18 그 다음 꼬올 야 이거 잡길 잘했어 야 내가 널 그른 건 정말 신의 안수였다 연몽아 야 꼬 멋있어서 넌 살았다 잘했다 그리고 오래 야 회복약 어디 있나요 회복약은 몸에 있어요 쟤들 몸에 샤이닝 펄 자 좋았어 밤에 안 죽어요 아니다 왜 조법 취급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슬슬 이 밑에를 한번 가볼게요 아 도네이션 키라고요? 아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아 아 예 아이고 도네이션을 켜달라는 시청자의 의견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계단형으로 파줘야 돼요 일자형으로 파서 뒤지는 것은 야 아이고 예지적은 평화 좆밥 박진수야 또 땅 파다 죽을려고 그러니? 좆밥 진수 삼시세끼 자 자 짬타님의 고운 목소리로 그런 단어 안대용 안녕하세요 오늘 지형짐을 받겠다고 해서 동굴 한번 시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네 마크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발전이 멀 오 아니 뭐 뭐야 뭐야 이게 뭡니까 우와 뭐야 나 뒤질 뻔했네 슈발 야 쩐다 이게 추가된겁니까? 오오 우와 야 우와 야 야 야 우와 야 야 뭐야 뭐야 우와 여기 왜이렇게 깊어 미친 야 우와 야 또 네 또 그냥 내려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로 갈게요 내려가면 너무 궁금하다 싱각! 아 왜 니가 거기 있어? 국밥진수야 오늘 안죽고 잘할 수 있지? 아니라고? 어쩌라고? 아니 뭐야 아니 걔 우와 뭡니까 이거? 우와 뭡니까 이거? 왜 좆박싸밥야? 빡보빡줏밥솥밥돼지가 조끼를 들고 다니지? 아니 한국말 좀 하세요 이 씨발 놈들어 한국말 좀 하세요! 우와 이거 뭐 알아먹지 못하게 안돼 좋아 이거 좋아 나 이거 어디 가려는 걸까? 너무 궁금해 너네 이거 안보여? 밝기 설정에서 좀 올려라 핸드폰 밝기 좀 올려 뭐 뭐 뭐 아 씨발 논리라 하늘에서 크리퍼가 왜 떨어져? 어? 형은 소리도 안들리냐고? 아니 아까 에잇? 아니 이상하네 어 오우야 금이네 아니야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긍이 진짜 좋아졌대 쿠라고 했네 또 속냐? 이걸 속아? 야아 이걸 속네 가야 너 이걸 못 보네 얘들아 조용히 쉿 이게 뭔 소질이고 뭐야 이거 뭐야? 아 좋대다 철이 없는데? 다이아네 이거 아래커를 이제 보네 자 자 시청자가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어 석탄이 없네 없네 야 괜찮아 저는 잘 보여요 없어요 저는 잘 보이기 때문에 설치 안 할게요 여러분 눈 아파도 어쩔티비예요 어휴 오 싸빡국밥조빡진수야 발전하는 건 왜 실력이 아니라 뱃살밖에 없니 진수야 아니야 아까 여기에 철 하나 나왔기 때문에 난 믿어연 석탄 임베네 없으면 만원 돈에함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인벤토리에 없습니다 아 저런 인벤토리 없습니다 자 이 앞에 떨어져 있는 거지 인벤토리는 없잖아요 자 약속 이행하세요 예 추수야 진하다 그래 화이팅 하렴 오우 보빙이다 수발 아아아 아아 자 헬로우 오 싸빡국밥조빡진수시빡새끼 먹는 거 마냥 죽는 것도 계속 죽네 안 죽어요 아니 밀쳐서 자 왕 잠시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밀쳐가지고 따로 아 이렇게 빠져? 우와 뭐야 분위기 조진다 와아 오우 무서워 안녕히 계세요 오 일로다 내려다 빨리빨리빨리 자 건강과 기력이 있네 오? 헬로우 저기요 어어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해피 소박과 해피의 햄버거 가게에 취직했거든요 어어 어어 오우 시발 햄버거 쌀거같이 생겼네 어어 자 갈게요 저기요 토 아 얘가 토야아 아까 토가 이렇게 좋 오우 저 토 나오게 생겼어요 어어 토 토야 어어 토야 아 뭐야 길막 뭐야 토야 아 매너하세요 길 나 빨리 가야되 이거 나 지각한다고 토야암 길 어이 길 아 길 모덕이랏 길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나 이거 지각하면 안돼 아 이게 뭐야 나 시작하자마자 갇혀버렸네 오 오 간다 간다 잘가 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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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손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웃으면서 대응하는 스마일버거예요 아 스마일버거래 어 뭐죠? 해피버거예요 아하 어서오세요 메뉴 하나만 시키세요 안그러면 바로 그냥 갖다 가르치면 될거니까 아 예 잠깐만 왜 똑같은게 세개있지? 어 세, 자 어 잠깐만 얘가 나올때 고기가 썩는다고 했는데 어 얘가 나오면 고기 썩는다고 했어 저기요 잠깐만요 자 아 아 자 야 이 개새끼야 뭐야 와 뭐야 뭐 뭐야 어 사장님 사장님 아냐 저거 만들고있어요 아니 고기 다 개새끼야 아우 씨발 자 너 어 어 어 케찹스 사장님 나 바빠요 자 어 어 피클스 자 자 됐어 됐어 아 빨리 구워 어 어 어우 자자자 아 시간 여유야 어이 씨발 아 이거 뭐 자꾸 아 이거 뭐예요 아 우리 보안 뭐야 이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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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나가 나가 자 아 아 이거야 어이 씨다 그 땐 킹 킹킹 됐다 그리고 됐어 햄버거 완료야 에에이 여기야 맛있게 드세요 버너지 새끼야 자 다음 가,가,가자! 어! 자 퇴근 찍었고? 불 끄면 되겠다 그지? 됐다! 나 집에 갈... 어디가! 니 침 버려! 니 침 버려! 깨요 사장님! 거치도삼아 되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하아... 아 이런걸... 어 햄버거 두개 팔았고 오케이! 자 일단 씻자! 오! 룰룰룰룩! 룰룰룰룩! 흠 나 좀 좀 잘... 됐다! 아 슈발... 어우 10존자리야! 뭐야 원빈이 보이는데? 오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케이! 그냥 해볼까? 여기 해볼게 아무리 모르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 이거 일회용... 일회용이야? 아 근데 얼마 안 비싸! 여기... 여기 다 살 수 있었어! 여기! 자 여기! 여기! 휴! 아 일단 토집을 터는건데... 토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아 슈발 그죠? 토 넣어봐 포기 그러니까 토 멍청이가 모르겠지 해 보자... 자... 큰일이 놀랐긴avil추 개꿀봤네요! 친구들씨바 뭐야... 어허허 Aunt cinco 다주살에게... 어어어어 아 초록 버튼 누르는 거는 아 초록 버튼을 그냥 에